안녕하세요 희성스의 브이로그입니다 오늘은 한 제보자의 제보로 한가지 실험을 할건데요 바로 과학적으로 볼 때 에이스를 하나 먹고 30초 안에 절대 휘파람을 불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제보가 참인지 거짓인지 제가 실험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에이스를 먹고 30초 안에 휘파람을 못뿐다고 하며 어떻게 가능하죠? 그래서 제가 그걸 돌려내보기로 했고 제가 못뿌면 이분에게 에이스를 사드리기로 했고 그리고 제가 주면 찬 트래커를 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전을 보겠습니다 네 이제 집에 와서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에이스 있고요 제 휘파람은 그댄는 잘 나고요 여기 스톱워치도 마련되었습니다 그럼 준비 시작 네 19초만 했네요 네 에이스를 먹고 30초 안에 휘파람을 불 수 없다는 제보는 거짓이었습니다 이제 다양한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저는 되십시오 대 aware laure週